안녕하세요 양말이에 내 맘이 내 맘이 내 맘이 자리 자리 양말이에 눈물 만치고 간사 좋다 노란경이 생각을 막 나에겐 의상적 너무 아파요 차갈 방마다 차갈 스쳐갈 형이나 주질 말 성립 자 나 내 맘이 나 아멘 저 탈지 아하니깐 아마도에 삭져만 보잔사 가라 왜 사와요 아멘 나 나 나 나 나 나 너 나 나 나 나 나 요 나 나 나 나 그 상처는 너무 안 와요 차라리 멀어다쳐 스쳐갈 바에 경이만 휴지하지 공기 잘 걸리네 잔말로 엄마야 오늘 도배를 해야 될지 가수 오수매를 해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나는 사실 브랜카드는 가수 오수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나는 도배가 더 편한 것 같아 어찌 됐든 간에 난 거지가 더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봐 막 주잖아 그냥 거지가 돼 박수 한 번 쳐 어쨌거나 우리 이제 가수들이 모중에 진짜 대선배입니다 저한테는 정말 우리는 뗄려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로 정말 깜짝지처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언니 사랑해 진짜 사랑해 우리 언니 진짜 사랑해 제가요 자랑이 아니고 요즘에는 언니가 따뜻한 인사 때문에 따로따로 많이 다니는데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보배로 거지로 다니면서 제가 언니 노래를 엄청 부르고 다니는데 사실 가는 곳곳마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참 그래요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이 많을 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서글퍼요 예 그럴 때는 제가 계속 인사를 불러요 잘했죠? 박수 한 번 주세요 예 그러나 해서 후배로서 자 인생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그치? 기수도 하이 싹 질 질 질 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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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모양 어이 고 어 바람이나 구름이나 강물이 너냐 돌고 돌아라 나 여기 나 여기 왔어 어디로 갈 거냐고 무엇을 할 거냐고 나 여겐 묻힐 거냐 이제는 반망치고 이제는 구름치고 그리고 길을 길을 길으로 가라 마시고 쥐쥐 좋다 언니야 언니 사랑해 쥐쥐쥐쥐쥐 쥐쥐쥐 쥐쥐쥐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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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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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다고 제가 말지 아 착한이 너보다 아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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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살 엉망말로 엉망을 유구고삽니다 아허허헉 또한 내게 뭐냐고, 너에게 원하나고 너에게 굳힐 거라 이 책을 가버렸던 너도 나의 거니 하도가 벅쿠인 거세 어디로 가려나고, 무엇을 가려나고 너에게 굳히지 마라 이 책을 가둬라 묻히고, 이 책을 구름 지어들어 이 책을 가둬라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무튼 우리 가수모지개님, 배 선배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